아 이차를 아 네 가시죠 아 아주 마시고 오셔서 고개가 있습니다 보지 마세요 지디 아 지디 아 저요 저요 아 개리 때문에 이차 타게 된 거예요 개리야 왕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차 탈 거니까 잘 나오죠 아 야 좋네 우와 일장 충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야 이차 계속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정말 아 저 자 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야 여기 안평류에 있는 논으로 이동하는 논이요? 공주영 씨 그 때문에 아우 벌써 더워 아 뜨거워 아 벌써 더워 아우 아 뜨거 뜨거 지금 이 물건 공기가 더 시원해 그러니까 문외고 그냥 달려가네 해가 안 돼 그냥 바람 뚝었구만 이거 야 이거 뜨거운 바람 진짜 그러는 거에요 야 이거 뜨거운 바람 진짜 그러는 거에요 그러니까 창문 여는 게 훨씬 더 쉬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야 이거 창틀에 손 떼니까 와 여기 형 여기 옆에 다리도 다면 안 뜨거워 야 화사기 보거든 화사 멍공주 네 정말 오늘 하루종일 같이 있고 싶습니다 네 진짜 너걸적으로 좀 얘기해 진짜래 얘도 저희도 진짜래 저희도 진짜래 저희도 같이 있고 있다 하하하하하하 아유 아 그래 하하하하 그러면 멍공주한테 잘해야 돼 지용아 되게 소심하실게 자기 자기 더위를 많이 탄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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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뭐 거윗걸이야. 야 이건 뭐. 야 이건 뭐. 심지어 이거는 물을 닫은 거예요. 와 여기다가요. 와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작성하기가 대박이다. 이거 모심하시겠지만 여러분 물을 닫은 겁니다 지금. 자 여러분 드디어 지효옥 여왕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.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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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이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. 너무 예쁘세요. 사랑합니다. 누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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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야. 애기야. 기다려. 베이비 페이스. 베이큐 형. 왓팥 여완축여. 애기야. 한만 나왕. 왕 소녀왕 소녀. 너 없이 못살아. 넌 흐라기 주냐가. stata. 누나 누나야 누나야 누나 걔 누나는 해 누나 내 여자니까 누나 내 여자가 많이 돼 지금 누나 누나 앞에선 열 살이에요 누나 누나